서울시가 택시 요금을 1천 원 인상해 4,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전에서도 인상 요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제종시가 지난 4월부터 택시 기본 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한 가운데 서울시가 기본료 1천 원을 인상한 만큼 택시업계는 대전에서도 비슷한 폭의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택시 운송 원가 산출 등이 다음 달에 마무리되면 시의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기본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